안녕하십니까 인생주얼리 권구현입니다 저는 17년째 종로 3가에서 다이아몬드 수입 도매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전문가입니다 대구에서 연락을 주셔서 온라인상으로 주문해주신 우리 김고객님 다이아몬드를 고르고 있는데 제가 정말 믿고 구매해주신 만큼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SI2 등급 중에 사실 이 SI2 등급 0.5캐럿들도 이 GI 다이아몬드 수입을 할 때 제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구입을 해온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같이 다 아끼는 친구들인데 이 중에서 골라 골라 골라서 딱 두 개를 골라놨는데 중량이 0.50캐럿이 아니라 0.51, 0.52캐럿이에요 우리 X 고객님 0.50캐럿으로 알고 계실텐데 제가 감사한 마음에 중량 조금이라도 큰 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드렸고 둘 중에도 뭐가 좋을지 고민을 해서 다이아몬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면 0.52캐럿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같은 금액이면 무조건 큰 거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온라인상으로 상담을 하시고 믿고 구매해주시는 많은 고객님들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얼굴 뵙지 못하고 주문을 하시지만 정말 제가 그 믿음에 보답하게끔 잘 준비해서 좋은 반지가 완성이 돼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이 반지를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세요 0.5캐럿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캐드 작업을 할 텐데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하나하나 고르면 어떻게 다이아몬드 반지가 예뻐지는지 얼만큼 업그레이드 되는지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반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랑 연락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톡톡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연락 주시면 되고 방문 예약을 원하시면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 카카오톡이나 오픈 채팅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 주실 때 일들을 같이 하고 있어서 답변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려야 좀 답답함이 좀 적으실 텐데 다른 업무들이 좀 겹쳐 있거나 또 손님 상담 중이거나 전화 상담 중이면 답변이 늘 수도 있으니까 그 점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맛집 인생주얼리 권구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